네 안녕하십니까 소룩스 주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첨왕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룩스가 연이어서 이렇게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우리 주류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죠. 이렇게 도지형 캔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위아래로 흔들어 내주는 외인들의 이런 물량에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큰 상승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를 하러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소룩스 관련해가지고 매일 타점들 잡아드리면서 얼마나 수익보기 좋은 구간입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내가 타점만 정확하게 잡고 들어간다. 손절 라인 잡고 짧게 잡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7% 8%는 수익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주인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담보금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죠. 담보금을 늘려서 앞으로 소룩스 주가 더 오르는 거에 있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 지금 우리 소룩스 구독자 가족분들이랑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주인들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분들 또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단 한 주라도 더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주인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영상을 좀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소룩스가 중요 구간 돌파를 해줘야지만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내용들까지 영상을 통해서 준비했으니까 주주인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제 영상이죠. 이렇게 변동성 장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만들어내주는 이유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안 넘어가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래서 이 외인들이 수량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다. 어느 분이 댓글 하나 남겨주셨더라고요. 이거 한 번 제가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룩스 어제 영상을 남겨드리니까 소룩스 주요 주주들이 최근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 공시를 한 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소룩스가 임원이라고 하면 전 2대 주주죠. 김복덕 전 대표가 주식을 매도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김복덕 대표가 정재준 대표한테 지분을 양도하면서 이렇게 주식으로 권리를 받은 거를 매도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김복덕 대표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거한다고 부천 쪽인가에 출마한 걸로 지금 기사를 봤는데 어차피 이분은 소룩스와 관련해가지고 전 대표지 지금 사실상 의미는 없다라고 우리 주민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860만 주나 남았죠. 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룩스에 있어서 제일 수혜를 본 사람이 소룩스의 전 대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대주주가 팔건 자 이런 거는 소룩스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장래 매도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소룩스는 지금 단 한 주라도 더 모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단기적으로 단타 치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또는 내가 저점이 왔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한 주라도 더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옆에 보시면 소룩스 관련해가지고는 자 100% 비용 들어가는 거 없이 매수와 매도의 타점 전부 다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 만큼 자 우리 주민들은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 꼭 좀 해주셔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소룩스는 제가 이렇게 하락할 때도 우리 주민들 매도할 수 있게끔 타점들 지속적으로 공유를 좀 드리면서 자 많은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공유를 좀 드렸던 만큼 자 소룩스에 대한 타점들 공유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 지금 구간 굉장히 좋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010-3703-8575 자 2번호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자 소룩스의 소라고만 한 번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까 공시 열어본 김에 우리 주민들께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지금 2대 주주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도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죠.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날짜가 1월 5일입니다. 1월 5일이 왜 중요하냐. 자 이 2대 주주가 소룩스 관련해가지고 자 주가 연이어서 무상증자로 인해서 유견상을 갖는데 최고점에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장래 매도를 엄청나게 덤핑 물량을 던지면서 자 이때 단기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 이렇게 손실을 많이 봤던 구간이었죠. 자 제가 이런 실시간 수급까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께 8,490원 자 고점 대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높은 금액에 매도할 수 있게끔 타점들 잡아 드렸기 때문에 자 소룩스는 제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민들께 수익을 드리고자 타점을 공유해드린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눌림목 나왔을 때는 매도해야 되고 단기로 접근하실 분들 자 위에 상단에 목표가까지 완벽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자 위아래로 흔들면서 세력이 만드는 이런 파동들을 우리는 이용을 해서 자 이 앞으로 소룩스 관련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이런 소룩스에 대한 매수와 매도의 타점 공유를 희망하시는 분들 자 상단에 번호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소라고 한 글자 남기시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소룩스는 이전 유상증자 발표 때부터 꾸준하게 타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렸던 만큼 자 우리 주재민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주가 상장됐을 때 1월 25일인가요? 1월 25일 자 1월 25일날도 마찬가지로 1480원에 우리가 매수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 2400원 부근까지 왔으니까 자 대략적으로 소룩스 관련해가지고도 60% 이상 지금 구간에서 우리도 수익권이다 자 그리고 소룩스는 이 아리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아리바이오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FDA 3사항 관련한 중간 발표 일정도 앞두고 있고 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한국까지 자 이렇게 임상시험이 연이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서라도 좋은 중간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분명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연이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제가 좀 예시로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HLB라는 종목이 있죠 지금 간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자 거의 파이널 리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자 세력들이 매집을 몇 년을 했습니까? 자 이 종목이 최소 3, 4년 이상 매집을 좀 진행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삼각수련 만들어 놓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수량 다 빼서 가서 지금 구간까지 오게 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저점 대비해가지고 자 지금 몇 배 수익 봤습니까? 자 300% 이상 수익을 받고 앞으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저는 소록수는 충분히 그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라는 이런 호재를 이용해서 최대한 수량을 다 땡겨서 1대 14 무상증자까지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자 내가 원래 한 주 가지고 있던 건 14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소록수는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 나는 눌림목 나왔을 때 단 한 주라도 더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더욱 수익을 크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환사체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하고 단기간 50에서 300% 급등되는 이 전환사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이 매집주도 꼭 공유 받으셔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소록수 타점 지속적으로 공유 드렸는데 이렇게 소라고 한 글자 안 보내주셔서 자 이런 단기적인 수익과 장기적인 수익 다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소록수 관련된 중요 구간의 타점들 자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해주시고요 자 공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자 매수와 매도의 타점 다 짜놨기 때문에 자 소라고 한 번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환사체 세력이 매집을 완료한 매집주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이벤트로 안전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하게 차곡차곡 이 복리로 수익을 쌓아가면서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한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스스로 수익 볼 수 있도록 자 공유를 좀 드리는 만큼 자 끝까지 집중하셔서 꼭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력들의 이상수급을 포착을 해서 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2월달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리튬포어스라는 종목이고 자 정확한 매수의 타점과 마찬가지로 매도의 타점까지 공유를 좀 드리면서 단기간 55%라고 하는 자 수익을 내줬던 종목인데요 자 리튬포어스에 대한 후속 종목 추천과 함께 자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자 내용도 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세력들이 이 투자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 전환사체를 발행을 합니다 자 이전이랑은 다르게 1년 전부터 전환사체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매집을 좀 진행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전환사체가 발행되면 자 주가가 회사에 대한 악재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들은 자 하락된 주가를 1차적으로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자 그 이후에 전환가액 조정을 하죠 자 이 전환가액 조정까지 완료가 됐다 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자 부양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자 고점에서 차익을 매도하면서 이런 큰 수익을 자 보는 세력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자 주주님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단기간 50%에서 300%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1차적으로 하락 매집을 통해서 전환가액 조정까지 완료를 하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가를 올려주기 위한 이런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자 현 구간 주가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님들이 끝만 하신다라고 하면 단기간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이렇게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자 저희가 정확한 매수와 마찬가지로 매도 타점들을 공유 드리면서 단기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리튬포어스 종목도 단기간 급등 나오니까 자 우리 무조건 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좀 보셨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리튬포어스 이상 충분히 더 주가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 주님들이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담아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있는 번호 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급등주라고 요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아무런 답장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동시에 많은 문자가 수신이 되다 보니까 스팸 오류로 인해서 누락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통신사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기술적 오류다 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재발송이라고 이 세 글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우선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이 재발송을 전송을 해주시는데 자 위에 번호죠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재발송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우선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